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의 상장 도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홍영진 민테크 대표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해 인류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대표는 회사 모토가 전기화학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도전하고 공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배터리 인바디를 측정하는 EIS 기반 기술이라며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차전지 믹싱 장비 전문 기업 제1MNS 역시 오늘 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 전략과 비전을 밝혔습니다. 초소형 2차전지 제조기업 코칩도 상장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